이거랑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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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까지 이거 다 우리 엄마가 만든 거야 다 직접 만드신 거야? 야... 맛있다! 맛있어! 음... 밥 있으면 진짜 좋을 텐데 야, 진짜 맛있다 이거 음... 맛있다 황태형으로 돌아온 걸 축하해 아빠 돌아가신 날이요 아무것도 본 거 없으세요? 황태형은 너는 왜 죽으려고 한 걸까? 니가 나 회장 만나서 죽인 거잖아 돈 없는 게 죄냐고 죄야! 세상에서 제일 드럽고 비참한 죄 그게 니가 좋아하는 이승찬 아니야 니가 알던 그 이승찬 아니라고 황태형 아, 이승찬이야 너 왔구나 니가 어떡해 너를 부여봐 너를 부여봐 아, 이승찬이야 너는 왜 저를 죽인 거야? 아니, 안 돼